보안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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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보험은 저 보험아 지금 이제 14일이지만 30일까지 제가 제가 제가로만 제가 영상을 찍을 예정이에요 자 당근이지님 제가급여 받고 집에서 계시다 병원 입원하면 제가급여는 해당이 안되나요? 안돼요 그럴 때는 시설급여특약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요양원이나 요한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증 치매로는 하루에 2만원씩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중증 치매로는 하루에 6만원씩 1년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180일 면책기간 있고 또 1년 보장받고 또 180일 면책기간 있고 요런 식으로 되지만 그래도 1년에 2천만원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급여도 여유가 되면 제가급여랑 시설급여랑 같이 가입하시면 완전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